1. 여호수와서 여호수와서의 제목은 이 책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인 여호수와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이름입니다. 24장 26절을 보면 여호수와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와서는 여호수와를 이 책의 저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와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인데요. 이는 예수의 구약식 이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와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와는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에 입성하여 정복전쟁을 수행하는 시기와 정복 이후에 여호수와가 죽기까지의 정착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그 기록연대 역시 이스라엘의 가난한 정복 초기인 주전 1405년에서 여호수와가 죽는 주전 139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와는 출애국과 광야 40년을 통해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그래서 결국 그 땅에 정착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와의 인도함을 통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게 하신 것이죠. 이 승리는 군사적인 힘이나 인간의 지략과 능력으로 이룬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주어진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정복은 결국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인 것을 보여주면서 승리는 오직 언약에 대한 충성과 순종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와의 주제는 바로 약속의 땅을 향한 정복과 분배입니다. 여호수와의 내용도 가난한 땅의 정복으로 시작해서 그 땅의 분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수와의 또 하나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여호수와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여 강하고 담대함으로 가난을 정복하라는 권면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택하는 삶이 일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유언으로 마무리되는 책입니다. 정복의 문제도 분배 이후의 정착의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정복의 시간에도 정착의 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여호수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와는 전체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1장에서 5장에서는 모세를 이어 여호수와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적으로 영적으로 무장시키며 가난한 정복을 준비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여리고를 정탐하고 백성들은 한례를 행하며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6장에서 12장에서는 가난한 정복 전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리고성 함락이 그 시작이었는데 이것은 칼과 창을 사용하지 않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한 전쟁이었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전쟁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이 모든 백성에게 각인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33번의 승전 기록이 남겨지게 됩니다. 바로 믿음이 이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2장에는 가난의 땅의 분배와 정착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복을 마친 이후에 각 지판은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위해 제비뽑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만은 예외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갈렙에게만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갈렙은 이미 정복한 땅 중에 기름진 땅을 선택하지 않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 특권을 사용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성도는 믿음과 순종으로 끊임없이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산지를 정복해 가야함을 보여주는 영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도에 누릴 특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23장과 24장에서는 여호수하의 고별사와 그의 죽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하 선은 갈렙의 교훈처럼 지금도 성도의 삶이 정복되지 못한 새로운 산지를 차지하는 삶이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우리는 이 전쟁을 부지런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내 앞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방법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